놀랫지 못할 듯 elt 아 깜깜 나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치고남이 있었는데 늦어진 모양입니다 아 거기 땡기는데 이제 헤어치면 될 것 같지 않아 야야야야야야 저 왠지 헤어치면 될 것 같지 않아? 아 그니까 제발 박혀 있어라 아악 아이씨 잠깐만 야하하하하 야 너 누구야 아 진짜 이거 이거 해봤네 해봤는데 아무 일이 없었나봐요? 아 왜 또? 아 한 명만 해 한 명만 해 오빠 선생님 아ascŁ 아 으행 아 아 아이 아니 그런데 아이씨 아니 빨리 게임 해 아 빨리 게임 해 죽이지 마 진짜 하지마 하지마 진짜 아 진짜 야 너 나와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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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헤헤이 와 진짜 진짜 얘 잔인하다 와아 저 파랭이 뭐야 파랭이 트라임 할 필요 없겠다 아 대폴 왜 깎았냐 여기다가 괜찮아 조건이야 야 가 가 가 가 오 가 어차피 숙제 해야 되잖아 이거 오오오오오오 그렇다고 너무 느려 해 가면 안 되나 우아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다음 나 왜 죽어온지 본사람 아니 너 뭐야 야아아아 미친거 아니에요? 이래서 죽었구나 한 대 때려놨어요 심지어 야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 근데 저희가 난이도가 높아 호충이 왔다 저 파랭이 왼쪽이 잘.. 진짜 죽었다 죽었다 난 충분히 기대려고 노력했어요 조심조심가 야 차 빼 그게 맞을까? 아 차 빼라 그래 아 차 빼는게 맞아 지금 조통사고 당했다 아 얘 들어가세요 아 열두시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아 와 우아 여보세요 막아야지 그거 내가 잡아드린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이거 뭐임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! 야! 이거 뭐야! 아! 진짜 이거! 저 가서 방해하면 돼! 아.. 방해 못하네? 죽었어. 아하하하하 이거 몇 개야? 이거 몇 개야? 무슨.. 너 급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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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바로 앞인데! 헤헤헤헤헤 ㅅㅂ 하아.. 저거는.. 저.. 저분의 승부수라가지고 통했으면.. 게임 끝났는데 승부수 뛰어오는데 실패했네? 왜 이렇게 무섭냐 맵이거? 야! 야! 아니 미.. 지.. 어잇! 아아! 나 진짜 이건.. 아아아아! 그 망치 피할려고 아래로 들어갔는데 그걸 또 때려버리냐? 아.. 아 그거 아래로 들어간거거든 일부러 피할라고 아니 쟤는.. 망치가 유도인가 봐 저 망치를 피할 수가 없어 유도 기능이 있어 유도 기능 동숲은 부럽다 동숲은 부럽다 동숲 업데이트 개쩔게 됐잖아요 저 마리오 잘하는거 봐라? 야 이게 돼? 야 제작자야 솔직히 이거 한 번에 되냐 이게? 6칸 아니었나? 아.. 아 렉! 아.. 는.. 어먼나아! 어디를 가는게 유리할까? 내가 이겼다! 1uch 옛íve겟 아 됐다 왔다 잡아 아 그니까 아 왜 동물의 수포 그렇게 해주고 왜 슈머니 안 해주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